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러면 괜찮나? 여기 위에 카메라가 고장 났다니까 핸드폰 카메라가 고장 났습니다 사진을 안 찍어서 셀프 카메라로 올랐어요 안녕 잘 안 보이지? 오이구이구이구 커피 오늘은 저녁으로 오랜만에 라면을 먹겠습니다 순두부 라면을 먹겠습니다 내가 만든 도마로 요리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시고 집에서 라면을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먹고 싶더라고요 이제 라면을 먹겠습니다 이제 라면을 먹겠습니다 예전 게시로 시계에 차에서 해가지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집 가는 길에 카메라가 고장 나서 어느 정도로 고장 났는지 좀 확인도 하고 여러분 얼굴도 볼 겸 인스타 라이브 왔는데 이제 인스타 라이브 또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안녕 어둠 마지막 여름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